거실 천장 거실 천장인데 이런 먼지들 보이시죠? 오래돼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 먼지들을 먼저 닦아볼게요 오늘 아침이에요 오늘 아침이에요 남편은 베이컨 두 장 저는 하나 잘 먹겠습니다 뉴욕 지하철 오래돼서 사몽 가름도 있고 저쪽엔 뚜레쥬로도 있어 도래쥬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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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왜 널 찍고 있는 거야? 나스다 별단 말이야 도래쥬로도 있어 도래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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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었어? 잘 모르겠어 41에서 45 월스트리트 그리고 저기 앞에 돌진하는 황소가 있어 사람들이 항상 여기는 많은데 저렇게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야? 저러면 돈 많이 번데? 아 진짜 저기 줄 서서 하는구나 뒤에 줄 서서 사진 찍을 사람들이 서있어 뉴욕에는 이렇게 공사 중인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위 보이는 저게 너무 멋있다 진짜 근데 사람 많다 오늘 H마트에 가서 이렇게 조금만 사왔어요 이렇게 조금만 사왔어요 그리고 집 뒤에 마트에 가서 집에 야채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보다 야채가 너무 비싸 미국 냄새네 미국 냄새라니 오늘 저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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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녁은